인터스피어 코리아 수시로 체크를 하지 않아도 계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문서를 모바일로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PC로 그 문서를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번거롭고 근데 이 기능을 통해서 그냥 핸드폰 안에서 다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고요 기계를 잘 다룰 줄을 몰라서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일단 터치를 하면 터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이런 경우들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엔지니어분들을 저희가 모시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원격 서비스를 통해서 마치 PC 원격 서비스를 맡듯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편리함까지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출력이나 스캔 업무가 많은 업체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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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